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김윤수입니다 기타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슈퍼 데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슈퍼 데몬은요 아이네띠와 같이 다른 서비스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데몬을 슈퍼 데몬이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스탠드 언론 방식보다는 사용자 요청에 대한 처리 시간은 조금 느릴 수도 있지만 다양한 시스템을 제한된 시스템 자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때 좋은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네띠 방식은요 ETC 밑에 아이네띠 컨피그레이션 설정 파일을 이용해서 서비스 사용 여부를 지정하고요 접근 제어를 위해서는요 TCP 래퍼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슈퍼 데몬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스탠드 언론 방식과 아이네띠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TCP 래퍼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 어떤 식으로 접근 제어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관련된 명령어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스탠드 언론 방식은요 서비스 데몬이 미리 매물에 상주해서 클라이언트 요청에 바로 응답하는 방식이고요 아이네띠 방식은요 요청이 있을 때에 실행이 되고 서비스가 완료되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X, 아이네띠는요 아이네띠 방식이 최근에 X, 아이네띠로 변경돼서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같은 것이고요 X, 아이네띠라는 것이 최근에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변경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험에서는요 두 가지가 혼용돼서 나오니까 혼돈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정 파일도 마찬가지로 X, 아이네띠 방식은요 저도 아이네띠 방식과 X, 아이네띠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tc 밑에 X, 아이네띠 밑에 서비스 이름이라는 폴더에 설정 파일을 놓고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에서는요 텔렛, 알로그인인, FTP 등이 일반적으로 X, 아이네띠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일반적이라는 말은 X, 아이네띠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엇보다도 X, 아이네띠 방식은요 TCP 래퍼에 의해서 접근 제어를 하는데 바꿔 말하면 etc 밑에 호스트 얼루어와 etc 밑에 호스트 디나이 두 가지의 설정 파일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과 접근할 수 없는 것을 관리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X, 아이네띠 특징에서요 중요한 부분은요 etc 밑에 X, 아이네띠 컨피그 파일을 설정 파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설정 항목들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로그 타임은 Syslog를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인스턴스는 60개까지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서버에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최대의 개수가 60개라는 얘기인 겁니다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는 이러한 정보를 저장한다는 거고요 CP 할 때는 호스트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한다는 것이고요 CPS는요 밑에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본 설정 항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요 마찬가지로 다 암기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눅스 마스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있기도 하지만 비록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인스턴스 항목은요 서버의 최대의 개수 Unlimited로 하게 되면 제약이 없이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로그 타입은요 Syslog와 파일 두 가지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Syslog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Syslog 형식을 따르는 거고요 파일에는요 파일명을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리밋 옵션을 줍니다 리밋 옵션은 로그 파일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파일에도 로그를 남길 수 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그온 석세스 서버의 시작 및 종료 시 기록할 내용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로그온 페일러 서버가 시작할 수 없거나 최근에 접근이 거불됐을 때 기록할 내용을 지정합니다 CPS가 있습니다 초당 체제 요청과 초과할 경우에 접속 제한 시간을 설정합니다 즉 CPS 25와 30을 한다면 초당 요구사항을 25개까지 하되 그 이상이 될 경우 30초 동안 연결을 제한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Only from, 왠지 접근 제외와 관련된 부분 같죠 이용 가능한 원격 호스트를 지정합니다 No Acces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호스트를 지정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서비스 옵션들을 몇 개 더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눈에 띄게 중요한 것들은 설명드립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간 부분이라도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넘어가는 것이니 꼭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include dir라는 옵션과 함께 디렉토리명을 주게 되면 각 서비스 개별 서비스 설정 파일들이 지정되어 있는 그 폴더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정되어 있는 개별 설정 파일을 include dir라는 이 지지자를 통해서 읽어드려서 다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지요 참고로 이 속성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xinat.config에 관련 설정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즉 중복에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xinat.config에서도 하고 xinat.d라는 이 폴더 내에서도 별도의 설정 파일로 지정하고 라는 방식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이제 etc 밑에 xinat.d 디렉토리에 어떻게 설정 파일들이 저장되는지 한번 rsync라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들이 지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xinat.d 방식에서의 주요 설정 한목 또한 다 또 암기에 가까운 내용들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비스는요 etc 밑에 서비스 파일에 등록된 서비스 이름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속타입이 있는데 TCP로 할 거냐 UDP로 할 거냐 IP로 직접 접근할 경우에는 raw를 지정해야 합니다 서비스할 포트 번호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있는데요 서비스 요청을 담당할 데몬 파일의 위치를 절대 극로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그온 페일러가 있는데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이용해가지고요 원래 etc 밑에 xinat.conf에 로그온 페일러 항목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항목을 대상으로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억세스 타임은 서비스 이용 가능한 시간을 지정하는 거고요 리디렉트는 다른 서버로 포워딩하도록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나이스는 서비스 우선순위를 마이너스 20부터 19까지의 값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암기할 게 조금 많은데요 많은데요 그래도 시험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어주시고 헷갈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TCP 래퍼입니다 TCP 래퍼는 어떻게 보면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에서도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etc 밑에 호스트 얼로우와 etc 밑에 호스트 디나이 설정 파일을 이용해서 접근 제어를 한다는 것이고요 보통 허가하는 호스트를요 etc 호스트 얼로우에 등록을 한 다음에 접근을 거부하는 호스트는 etc 디나이에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정 파일의 적용 순서가 중요하는데요 얼로우가 먼저 적용이 되고 디나이 순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요 금지 목록을 먼저 고민을 한 다음에 허가 목록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호스트 얼로우와 호스트 디나이의 규칙이 중복되면요 호스트 디나이 규칙은 무시가 됩니다 무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얼로우가 먼저 적용이 되고 디나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디나이와 얼로우가 중복이 돼서 지정이 된다고 하면 허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디나이나 볼 필요성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혼돈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tcp 래퍼의 설정 파일 호스트.얼로우와 호스트.디나이를 볼텐데요 이 부분은 중요한 게 몇 개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줄에 하나의 규칙을 지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줄 이상으로 기술할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역슬래시를 이용해서 줄이 계속된다는 것을 표시하게 되니까 역슬래시를 주어서 그 다음 줄로 이어진다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설정 형식은요 데몬 목록, 콜론, 클라이언트 목록, 콜론, 쉘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근데 주요한 예약어가 몇 개 있습니다 tc래퍼 설정의 중요한 목록 지정을 위한 예약어가 몇 개 있는데요 all,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local은요 local 호스트와 같이 점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호스트를 의미합니다 no는 클라이언트 호스트 이름 모두가 클라이언트의 다시 하겠습니다 no는 클라이언트의 ip와 호스트 이름을 모두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unknown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파라노이드가 있습니다 dns 룩업을 이용해서 호스트 이름으로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except는 예외사항을 지정하고요 except 같은 경우가 시험에 나오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쉬운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쉘 명령에 사용하는 특수 문자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여기 보면 대문자가 있습니다 대문자 E, 대문자 H, 그 다음에 대문자 N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게 있는데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 삼아서 전체의 내용은 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CP 래퍼의 설정 사례를 볼 텐데요 호스트 얼러우 쪽입니다 모든 거에 190.128.9.0 이쪽 ip 대역이죠 이쪽 ip 대역에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허가하겠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을 몇 개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except를 볼 텐데요 except 쪽을 보겠습니다 except죠 영진닷컴을 제외한 www.영진닷컴을 제외한 영진닷컴 도메인의 모든 호스트에 대해서 텔레디 서비스 접근을 허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텔레디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in.텔레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TCP 래퍼 설정에서는요 서비스명이 아니라 실행 데몬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텔레디를 예로 든다면 텔레디 아니라 in.텔레디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셔서 나머지 것들을 한번 해석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록시 서비스에 대해서 볼 텐데요 프록시 서비스는 결국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것과 또 하나는요 컨텐트를 일단은 접근제어 같이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기 보시면 웹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가 있고요 웹 서버가 있는데 직접 접속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리적으로나 속도 측면에서 가까운 프록시 서버에서 특정한 컨텐츠 예를 들면 독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컨텐트를 가져오게 된다면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만약에 프록시 서버가 속도 뿐만 아니라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컨텐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한다 그러면 특정한 클라이언트한테만 독파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뭔가 보완적인 설정이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재, 우리 교환, 또 리눅스 마스터 시험에서는요 주로 속도 측면에서의 프록시 서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버의 가용성 서버가 죽더라도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부하 분산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프록시 서버의 사용 분야는요 응답 속도 상상, 부하 분산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접근 통제,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유입 방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컨텐츠를 필터링 하겠다는 것이죠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기 전에 필터링을 하거나 또는 서버에 업로드 될 때에 중간에서 필터링을 해서 악성 코드가 유입된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참고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눅스에 사용할 수 있는 서버로요 SKID라는 서버가 있습니다 GPL 라이선스를 따르고요 HTTP와 FTP, GOPO 등의 서비스에서 캐시 서버, 즉 프록시 서버로 동작을 해서 캐싱을 제공을 해서 응답 속도를 향상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 포트로는 TCP의 4128, 3128, 4128 포트를 이용합니다 윤명령어 패키지 관리자로 SKID 패키지를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명령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스테이터스 옵션을 이용해서 실제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etc의 스퀴드 밑에 스퀴드 컴퓨그 파일이 주 설정 파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내용들은 중요하겠고요 어떻게 보면 암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옵션들이 되겠지요 특히 여기 보시면 ACL 구문으로 별칭을 지정한 다음에 이 별칭을 이용해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ACL이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로컬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컬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그게 192.168의 10.0의 즉 190.168.10의 IP 대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된다고 그러면 HTTP 억셋을 얼로우 허용을 한다 어디에? 로컬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또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크기도 지정할 수 있고요 캐시 로그 파일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DHCP 서버를 볼 텐데요 DHCP 서비스는요 DHCP 서버에 의해서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IP 주소 게이트웨이 주소, 네임 서버 등을 자동으로 할당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 PC가 예를 들면 10대가 있다고 할 때 각각의 IP를 수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DHCP 서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할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호 간의 연동과 요청과 할당에 의해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된 IP 주소 풀을요 다수의 클라이언트한테 필요에 따라서 동쪽으로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IP 주소 개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어떤 효과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장 장치가 없는 호스트 IP를 자동으로 부여하고요 저장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IP 같은 정보를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IP를 자동으로 부여하고요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로 부팅할 수 있도록 하게끔 지원하는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부트TP, 부트 스트랩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hcp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패키지 관리자 명령으로 실행할 수가 있고요 설정 파일은요 데몬인, 데몬 이름이 dhcpd입니다 그래서 etc 밑에 dhcp 밑에 dhcpd 컴프 파일을 설정 파일로 이용합니다 주의할 부분은요 각각 설정 문장 뒤에는요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에서 보기가 나왔을 때에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뒤에도 이제 설명 뒤에 세부적인 옵션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만요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 호스트에 대해서 고정 IP를 할당할 경우 어떻게 하냐 이것입니다 이때 Fixed Address 항목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있는데요 하드웨어, 이더넷, 맥주소죠 맥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맥주소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카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각각의 카드, 네트워크 카드에는요 고유한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를 맥주소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러한 고유한 맥주소에 이러한 주소를 가진 장치에는 고정 IP를 할당할 건데 이러한 주소를 할당하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요 도메인 이름, 다음에 네임 서버, 다음에 게이트웨이, 브로드캐스트 주소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까지 이 IP를 리스 즉 사용할 수 있도록 비대여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안기를 해주셔야 될 내용인데요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인지 옵션으로 할당한 IP 주소 범위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옵션스 라우터가 게이트웨이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옵션스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가 브로드캐스팅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특히 픽스드 어드레스로 고정 IP를 할당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VNC 서비스를 볼 텐데요 VNC 서비스는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먼저는 비트맵 이미지 기반으로 RFB, 리모트 프레임 버퍼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당연히 GI 방식으로 원격 컴퓨터에 접속해서 컴퓨터를 제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클라이언트는 VNC 서버로부터 화면을 전송받고요 이미지니까요 마우스 키보드 등 컨트롤 정보를 서버에 전달해서 서버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VNC는 TCP 5900 포트 5900 포트 번호를 기본으로 이용하고요 그 뒤에 디스플레이 번호를 더해서 기본 포트 번호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버에 동시에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해서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패키지 관리자인 윤명령으로 VNC 서버를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 방법과 주요 옵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VNC 서버에 접속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션 공유 방법과 독립 세션 접속 방법이 있는데요 세션 공유 접속은요 로컬과 원격 호스트가 화면, 키보드, 마우스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설정 방법은요 엑스 윈도우 메뉴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독립 세션 접속은요 별도의 세션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 파일인 etc의 시스콘피그 밑에 VNC 서버스에 관련 항목이 설정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설정 방식과 관련해서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GUI 방식으로 공유 접속 설정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etc 밑에 시스콘피그 밑에 VNC 서버스 환경 설정 파일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부분인데요 특히 VNC 서버 아그세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오메터리는 해상도인 거고요 노 리슨 TCP, 노카로스트, 노 HTTPD 이런 옵션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상도, 특히 지오메터리는 해상도를 지정한다는 거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는 것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항상 서비스가 나오면 관련된 명령어는 중요하게 따라옵니다 VNC 패스워드 서버에 접근할 때 사용할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명령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XVNC VNC 서버에 실행되는 VNC 서버예요 그 다음에 VNC 컴피가 있습니다 VNC 서비스의 설정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비스의 실행은 먼저는 VNC 패스워드 명령을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설정해 주고요 서비스 VNC 서버 스타트 명령으로 실행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접속하려면 클라이언트도 필요한데요 YUM 패키지 관리자로 VNC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하는 방식은요 VNC 서버 주소 콜론에 디스플레이 번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고요 그럼 원격 호스트에 이렇게 접속을 해서 GUI 방식 바꿔 말하면 비트맵을 전송하는 방식 RFP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NTP 서비스를 볼 텐데요 NTP 서비스는요 타임,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 시간을 동기화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초의 시간까지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UDP 123 포트를 기본 포트로 이용을 합니다 NTP 서비스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스트라툼이라고도 하는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몇 번 반복돼서 나왔는데요 거의 이게 뭐라고 그럴까 문장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자주 출제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계층화된 시스템을 이용하고 각 계층 구조의 각 수준을 계급이라 한다 스트라툼이라 한다 인거고요 계급 수준은 레퍼런스 시계에서의 거리를 정의한다 원자 시계 또는 GPS와 같은 장치인 0단계부터 가장 낮은 15단계까지 계층으로 구성된다 16은 비동기 장치를 의미한다 숫자가 낮은 것이 높은 것이고요 숫자가 낮은 것이 높은 품질인 겁니다 0이 있고 16이 있다 그러면 0이 더 높은 품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TP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패키지 관리자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고요 데몬명은 NTPD가 되겠습니다 NTP 서비스의 설정은요 ETC의 NTP 컴프 파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드리프트 파일이라는 데몬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드리프트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인데요 시간 오차의 평균 값을 저장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은 그냥 기억 정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버는 NTP 서버를 지정한다 그 다음에 리스트릭트는 NTP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제한한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것들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무엇이 시험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설정 항목은 꼭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집어서 말씀드린 것은 꼭 더 중요하게 암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죠 명령어입니다 서비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서비스가 나왔다 그러면 설정 파일은 무엇이지 이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관련된 명령어는 무엇이 있지 이것도 함께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NTP 데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버 주소를 옵션으로 줘서요 원격 서버와 시간을 동기화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D 옵션으로 시간 차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NTP Q는요 NTP 지리 명령인 겁니다 마이너스 P 옵션을 이용해서 연결된 서버에 연결된 서버의 상태를 출력합니다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NTP Q 지리 명령 목록은요 help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참고로 이렇게 담아놨으니까 한번 눈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